한글 익히기 한글 익히기 한글 익히기 요, 야, 여, 유 3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일, 아, 이, 우, 삼, 오, 사, 야, 오, 요, 유, 여 이중모음 연습 1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일, 예, 이, 와 삼, 외, 사, 와, 요, 오, 위에, 육, 외워요 2번 다음을 읽으십시오. 일, 에, 예, 와, 워, 이, 위, 의, 와, 외 삼, 워, 에, 예, 의, 사, 외, 와, 에, 예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. 일, 에, 이, 외, 삼, 위, 사, 의, 오, 워, 육, 와 다음을 읽으십시오. 다음을 읽으십시오.